힘이 좋아요 오늘은 그룹박이 안나올거 같은데 안대 플리즈그룹 제가 비도술로 저 시체를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비도술의 달인이거든요 제가 비도술을 맞춰보세요 저 소리 구애출해주고 도움말 아워바팩 한 번 더 더 흐흫 주술사아 주술사아 주술주술 주술사 주술주술사아 주술사 라이사 황금 두 장인데 너프에서 깼고 라이사 황금 두 장이면은 네 장 있어요 전설 한 장인가? 유네 이게 와 강아지 따라오는거 봐 미쳤다 강아지 와 피 없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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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패드 나갔다 패드 나갔다 안 돼 패드야 돈이 차려 이거 응급실 내가 어 패드 아 진짜 주식이 아 진짜 주식이 아 진짜 주식이 강아지 강아지 마 Families 창icles 웹 킥만지 hein 아 맞다! 여기서 레벨업 해야지? 그럼 망자 되겠네? 공짜 스탭 미리 찍읍시다 지금 찍어놔야 아름다운 그는 우리 아이들 그는 사랑들 그리고 그는 사랑들 고마워 그리고 하자 일단은 글쎄요 쉐락 찍을까 그냥? 딱히 찍을 것도 없는데 지구력을 20까지 준다 아 레벨업하고 할걸 아이씨 진짜 한 번이니까 응 레벨하워 하자 아 저 열쇠가 어디 열쇠죠? 생각해났네, 저 열쇠 어디서 얻는 열쇠더라 아이씨 그레일에 구하는 열쇠라고? 유지의 열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네 맞네, 알았다 섹시 나오는 열쇠? 저주치가 얼마죠 지금? 저주치가 어디 나오냐, 저주치 저주치가 어디 나오냐, 저주치 안 나오네, 저주치 죽으려면은 피가 안 따라, 씨 나가서 죽는거는 로딩해야돼서 너무 오래 걸려 한 번 죽을때마다, 두 번 죽을때마다 1업이라 그랬나? 아이웃 아이웃 비세이 마블2 마블2가 또 나오면 전설의 게임이 되겠지 아이웃 아! 이거를 아 잘못될 것 같다, 아 아 급 짜증난다, 진짜 죽겠는데, 여기도 자라면 아! 이야! 아, 씨 아 군다에서 떨어지라고? 아아 아, 근데 그거 로딩해야되잖아, 그거는 씨고 안달아, 씨고 반지 때문에 그런거야 아, 이게 빨라 무겁게 입고 떨어지자고? 무겁게 입고 떨어지자고? 무겁게 입고 떨어지자고? 떨어사가 없을텐데 아... 그럼... 베라 저주치 지금 2다 이게 빠릅니다, 이게 이게 빠릅니다, 이게 이거는? 아니, 이런 씨... 2다, 2에 1역 알았어 스테가 높아야되니까, 일단 스테가 높아야되니까, 일단 어디 이러가야되, 잠깐만 여기도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메세지가 있나? 아닌가? 아 죽었다 에에에엥? 아... 빨리 더 난데... 푸른 누석인데, 무섭이 공룡인데 누석이 두가지지,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파란색은 방어로기고, 빨... 빨간색은 공룡인데 누석을 한 번 껴... 빼보고 해볼게요 두 번 죽었죠, 어쨌든, 지금? 비 세이프 이거 알수록 망자화되지 않나요? 아직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스케이팅맨 만약에 누석을 끼고서, 피가 안... 저기야, 저기되면 살면 결국 누석하고 낙댐하고는 관련이 없네 결론은 그거네, 그치? 누석하고 낙댐하고 관련이 없어 한 번에 데미지가 들어와서 그런가봐 30% 이하일때만 발동하니까 어느 순간 팍 늙어있어? 아, 그래 한 번 더 죽을 수 있잖아 갑옷 입고 떨어져 보자고? 그래, 중량하고 관련이 있나 여기서 기사 세트 까지요, 딱 끼면 과연 기사 세트를 입었을 때 중량에 비리한 낙하 데미지로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애매한데? 사는데요? 역시 낙댐과 중량은 관련이 없다네 2에서는 관련이 있었는데요 아닌데, 이상한데 아직 가벼워서 그런가? 왜? 웹웅 근데 이게 방어력이 또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긴한데 저주 시기 아직 안 늘고 있네 몇 번 했죠 지금 레벨업? 레벨업 하다가 중간에 안되지 않나요? 다섯 번 하면 죽잖아 저거 근데 공짜 레벨업하는 거 나중에 하는 게 좋은데 뭔 말인지 알죠 나중에 레벨업 하다가 소울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닌가? 공짜 레벨업하고 관련 없나? 아 관련 있지 않을까? 지금 488, 4899니까 이 캐릭 망한 것 같다 삽빠면 좋은데 아 저주 17 쌓이면 그러니까 10년대 감시자 전에 감시자 전에 해야 되니까 아 맞아 맞아 다 됐다 이거 사놔야 되지 않아요? 아이템들? 소울대건 마력의 방풍 뭐 이런거 근데 새로오는 그 유리아가 다 갖고 있지 않나? 그래? 망다 됐다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전에도 무서웠어 망다 됐어 망다 됐어 어? 안 죽어있네? 아 지금 아니야? 이걸 감시자 전에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Son of the 엘디를 바이러스 zione 에 아메리 속 그러네. 서서히 저우주가 쌓여간다. 여덟 개까지 할 수 있구나. 치사 받자 이제. 첨력으로 저 할버드 저게 이름만 붉은 자르고 모션만 좀 달라요 모션이 투 모션이에요 투 원래 할버드 모션이 아니라 투 모션 투 할버드 모션 좋아하시는 분들 저 쓰시면 됩니다 모션이 투 모션까지 아스퍼라 죽네 비도술사 또 갑니다 비도술 보여줘야죠 비도술 태양광화되어 있는데 이거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간거야 그럼 212 잠깐 자 하아 199니까 꽤 올라가네 데미지가 어? 어라? 방패 어디갔지? 아 쟀구나 8 11 10 12 12 아스토어 역시 훨씬 세네 아스토어 1강이라고 해도 허접하게 오늘은 이것만 허접한 후원장님 오늘도 1마냥 감사합니다 땡큐 허접하구만 허접하구만 감사합니다 바로 재밌게 보세요 앉아있어요 rin enclosure RUN 멍렬 렛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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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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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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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차는 일단 뭘 써도 다 좋아 그냥 스피어 써도 돼 회차 돌기는 좀 그런데 횡배기가 없어서 힐피는 망패지 얘도 페리되나? 해볼까? 잠깐만 잠깐만 페리 될 거 같은데 그쵸? 되네 페리 말할 insignia 밑카야 이거 유루시레 짓검이야 얘 줄 에 잡으면 나오고 아 얼굴이 벌써 망자가 다 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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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자랐자 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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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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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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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오 오 마이 갓 아 또 1마냥 감사합니다 1닭정도 괜찮잖아 그렇죠 닭이 최고양 1지킴 감사합니다 1지킴 플라우스 콜라값 감사합니다 음